안녕하세요. 저는 성경관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석사과정으로 재학중인 박충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경관대학교 자연어처리 연구실에서 고용중 교수님이랑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발표에서 소개해드릴 논문은 QSC Transformer with Quality Attentive Semantic Graph for Quality Focused Summaryization이라는 논문이고 이 논문은 정보검색 분야의 탑 컨퍼런스인 SIG-IR의 2022년도에 제가 발표를 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발표한 내용과 논문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연구된 내용에 대해서 이번 발표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간단하게 앞부분에서 Quality Focused Summaryization이 어떤 건지 Quality Focused Summaryization이라는 건 지리기반 문서 요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제가 어떤 기법을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그 기법에 대한 실험과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제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기존의 지리기반 문서 요약 그러니까 Quality Focused Summaryization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트랜스포머의 언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Query Attentive Semantic Graph이라는 그래프 구조의 정보를 사용을 해서 더 나은 지리기반 요약분을 생성을 하자 이게 제 논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지리기반 문서 요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문서 요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요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긴 문서에서 그 내용을 잘 함축할 수 있는 요약분을 추출하거나 생성을 하는 그런 태스크인데요.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을 해서 밑에 Extractive Summary 같이 중요한 내용을 문장을 추출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로는 Abstractive Summaryization 그러니까 긴 문서에서 중요한 내용을 잘 함축하는 하나의 요약분을 생성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서 요약에 대한 연구는 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문서 요약의 연구에 대해서 요약 테스크에서는 한계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주제가 많이 섞여있는 긴 문서에서 요약분을 생성을 할 때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긴 문서가 엄청 다양한 주제의 요약, 글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다면 그거 어떤 주제에 대한 것을 요약분으로 생성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파악하는 게 어렵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만 이렇게 요약분을 추출하거나 생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고 혹은 주제가 막 섞인 특이한 문장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같은 데서 요약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는 케이스에서 어떤 사용자의 요구에 맞춘 요약분을 생성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단순한 윤서 요약의 한계점입니다. 사람들이 특정, 나는 좀 더 스페시픽한 주제에 대한 요약분을 받고 싶은데 일반적인 단순한 문서 요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 문서에서 제너럴한 부분을 요약하는 요약분을 생성을 해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일반적인 단순한 문서 요약의 한계점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지리기반 문서 요약 테스트가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리기반 문서 요약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긴 문서에서 지리에 대한 내용을 잘 함축하는 요약문을 생성을 하는 게 지리기반 문서 요약입니다. 그래서 지리로 위에서 같이 나는 1번 주제에 대해서만 요약을 해줘 라고 이렇게 지리가 나타나면 전체 문서에서 1번 지리에 대한 내용만 잘 요약을 할 거고요. 또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서 나는 전체 문서에서 좀 더 수식을 잘 정리해서 요약문을 생성을 해줘.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요구를 한다면 그거에 맞춰서 요약문을 생성을 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성을 하는 테스트가 지리기반 문서 요약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리기반 문서 요약이 가장 많이 잘 사용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구글의 피처드 스니팻이라는 겁니다. 구글의 피처드 스니팻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어떤 쿼리를 날리면 이 쿼리에 대한 문서를 갖고 오고 문서가 굉장히 긴 문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주제가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문서에서 이 쿼리에 대한 부분만 잘 골라서 요약문을 생성을 하거나 추출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피처드 스니팻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이렇게 추출만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기술은 발표된 게 없고요. 발표되게 없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고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지리기반 문서 요약 연구가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된다면 이런 구글이 피처드 스니팻에서도 지리기반 문서 요약 모델이 잘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리기반 문서 요약 테스트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들은 제일 유명하게 사용되는 게 트랜스포머 기반의 언어모델입니다. 이런 GPT나 밟트 이런 게 있을 건데 GPT나 밟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모델 아키텍처는 트랜스포머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문서 어떤 문서 아니면 어떤 글이 입력이 되면 글의 attention 메커니즘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단어가 다른 단어에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산을 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계산을 하는 게 attention 메커니즘인데 그런 트랜스포머 모델에 엄청 대량의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지리기반 문서 요약 테스트에 맞게 재학습을 시켜서 그거를 사용을 하는 게 기존에 연구 기존에 그런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할 때는 질이랑 문서를 그냥 이어붙인 다음에 이런 GPT나 밟트 모델을 입력을 해서 유양분을 생성을 하는 방식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한 셀프 어텐션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만으로는 문서 내부에서 어떤 단어가 질의에 중요한지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질의 기반 문서 요약문인데 단순히 이어붙여서 입력을 하는 거는 그런 질의의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 파악하는 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주가적인 뒷부분의 연구를 실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으로는 제일 메인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질의 기반 문서 요약 테스크를 수행을 할 때 쿼리어 텐티브 스멘틱 그래프 질의 집중 의미 그래프라는 걸 사용을 하는 게 저희 제가 저희 주요 기여점입니다. 그래서 쿼리어 텐티브 스멘틱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질의와 문서 단어 문서의 단어 사이의 관계 파악에 도움을 주는 그런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메인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질의 집중 의미 그래프 그러니까 쿼리어 텐티브 스멘틱 그래프를 구성을 했다. 이게 첫 번째 기여점이고 두 번째로 기여한 점은 질의 집중 의미 그래프를 구성을 했으면 그 그래프 정보를 잘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그래프 정보를 잘 사용을 하기 위해서 노드 임베딩을 더 나은 노드 임베딩을 만들 수 있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을 했다는 게 두 번째 기여점이고요. 세 번째 기여점 같은 경우에는 질의 집중 의미 그래프를 기존의 트랜스포머와 함께 사용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델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다. 이게 세 번째 기여점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질의 집중 의미 그래프를 구성을 한 부분입니다. 질의 집중 의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단어들의 관계, 단어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의미 정보를 활용을 해서 연결을 시킨 그래프인데요. 이런 그래프 구성을 사용한다면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의 정보만 이용을 해서 노드 임베딩, 즉 노드 리프레젠테이션을 계산을 할 수 있고 이 노드 리프레젠테이션을 추후에 요야문 생성에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왼쪽의 이 그림이 질의문과 문서 두 개로부터 구성된 그래프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각 하나하나 질의문과 문서에서 단어 하나하나가 그래프의 하나의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각 노드들을 의미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의존 관계가 있으면 연결을 하는 방식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했는데 자세하게 어떻게 연결을 했는지 오른쪽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어 사이에 의존 관계가 있으면 연결을 해줬습니다. 의존 관계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 처리 자연어 처리 기법 중에 하나인 Dependency Parcer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문법적인 정보를 사용을 해서 특정 두 개의 단어가 의존 관계가 있다면 연결을 해줬고요. 두 번째로 단어들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노드를 합치는 방식으로 그래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문서나 질의가 이렇게 있을 때 특정 단어, 예를 들어서 Damage라는 단어가 첫 번째 문장에 나왔고 두 번째 문장에서도 Damage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다른 문장에 있는 Damage들을 하나의 노드로 이렇게 합쳐주는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고요. 또 이거 외에도 Correference Resolution이라고 해서 의미가 같은 단어가 서로 다른 문장에 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노드로 합쳐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에서 박충원은 밥을 잘 먹는다. 두 번째 문장에서 그는 라면을 좋아한다. 이렇게 있으면 그랑 두 번째 문장이 그랑 첫 번째 문장이 박충원은 같은 사람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드를 합치는 과정을 수행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지리문과 문서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리문의 루트 단어와 문서 문장들의 루트 단어를 연결해 줬습니다. 이제 루트 단어 같은 경우에는 앞선 Dependency Parcer를 사용을 해서 Dependency Parcer의 뿌리에 있는 단어가 루트 단어가 돼서 각 지리의 루트와 문서의 각 문장의 루트들을 연결해 주는 과정을 수행을 했습니다. Can과 Horrifying, Can과 Found, Can과 Cause가 루트 단어들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서 이 세 가지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이렇게 하나의 완성된 그래프가 구축이 되게 되고 이 그래프 구조를 이제 뒷부분에서 요양분을 생성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여점인 Courier Attentive Graph Attention Network 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선 지리집중 위미 그래프를 구축을 했는데 지리집중 위미 그래프를 요양분 생성해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을 함께 사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노드들의 인베딩을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인베딩을 구하기 위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제가 또 새롭게 제안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먼저 자세한 걸 설명 드리기 전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프가 있을 때 각 노드들이 지리 노드의 얼마나 중요한지를 따로 계산을 해서 그거를 노드 인베딩 업데이트에 사용을 하는 구조입니다. 기존의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웃된 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산을 해서 나랑 이웃된 노드들을 정보를 유사도 기반으로 중요도를 측정하고 그거를 노드 인베딩 업데이트에 사용을 했다면 제가 제안하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전체 그래프 구조에서 그 지리 노드의 지리문에 얼마나 각 노드가 중요한지 그런 거를 점수를 계산을 해서 노드 인베딩 업데이트에 반영을 하는 GNN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로는 먼저 각 노드가 지리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산을 해주는 과정인 쿼리 아텐티브 퍼스널라이즈드 페이지 랭크 과정입니다. 기존 일반적인 페이지 랭크 같은 경우에는 랜덤 워커가 간선을 따라 이동을 하거나 혹은 이미의 노드로 텔레포트를 하면서 전체 그래프에서 각 특정 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점수를 매겼다면 제가 제안하는 쿼리 아텐티브 퍼스널라이즈드 페이지 랭크 같은 경우에는 랜덤 워커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간선을 따라 이동을 하거나 혹은 지리노드 중 하나로 텔레포트를 하게 강제를 해서 몇 번의 이런 알고리즘 이터레이션을 거치고 나면 결국 최종적으로 각 노드의 점수들은 최종적으로 각 노드가 질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내부에서 각 노드가 질의 노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산을 할 수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점수를 활용을 해서 노드 인베딩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기존의 GNN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웃 유사도 기반의 어텐션 스코어를 활용을 해서 노드 인베딩 업데이트를 했다면 제가 제안하는 구조에서는 이런 유사도 기반의 어텐션 스코어와 앞서 구했던 지리에 대한 중요도 점수를 함께 고려를 해서 노드 인베딩 업데이트를 해줬고 이렇게 몇 번의 GNN 위에 몇 번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좀 더 지리에 대한 중요도를 고려를 한 노드 인베딩을 계산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의 기여점은 새로운 모델 아키텍처를 제안을 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문맥 인베딩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랭기지 모델에서 사용되는 문맥 인베딩과 제가 앞선 과정을 거쳐서 구한 그래프 노드 인베딩을 함께 사용을 해서 유학문을 생성을 해줬습니다. 이때 제가 추가적으로 고안을 했던 게 이 인터렉션 레이어라는 것입니다. 인터렉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문맥 컨텍스트 인코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인코더에서 나오는 문맥 인베딩과 그래프로부터 그래프의 노드 인베딩을 노드 인베딩이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풍부한 정보를 서로 잘 반영을 하게 되고 이런 정보를 디코더에서 잘 생성을 하도록 하는 과정인데요. 인터렉션 레이어에서는 지리의 문맥 인베딩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인코더 레이어를 거치고 난 지리의 문맥 인베딩과 문서의 노드 인베딩이 상호작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문서의 문맥 인베딩과 지리의 노드 인베딩이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인터렉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인베딩들이 단순히 콘켓을 해서 인터렉션 레이어는 MLP로 구성이 되는데 이 인터렉션 레이어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오게 되는 아웃풋을 바늘로 쪼개서 하나는 다시 문맥 인베딩의 하나로 하나는 노드 인베딩의 하나로 구성을 해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각 노드 인베딩이라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맥 인베딩과 이 노드 인베딩을 계산을 해줬으면 디코더 부분에서는 어텐션 두 개의 다른 어텐션을 사용을 해서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 값들을 퓨전을 해서 최종적으로 요양분 생성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디코더의 입력이랑 문서의 문맥 인베딩과의 크로스 어텐션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디코더의 입력과 노드 인베딩 간의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을 한 다음에 이 두 개의 아웃풋을 엘리먼트 와이즈 썸을 통해서 합치고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요양분 생성에 사용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성한 이런 방식들을 평가를 할 때는 질의 기반 문서 요약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디베이트 피디아와 퍼브메이드 큐드 큐에 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고 평가를 수행을 했습니다. 구형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보셔야 될 게 제가 제안하는 기법을 일반적인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사전학습된 그런 발트나 이런걸 사용을 하지 않은 것에서 실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발트 라지 모델에 또 제가 제안하는 이런 기법들이 잘 워킹을 하는지 평가를 해보기 위해서 발트 라지 모델에 적용을 해서 실험을 하고 평가도 해봤고요. 이런 평가할 때의 평가 지표로는 사람이 생성한 요약문과 모델이 생성한 요약문의 n그램 비교를 통해서 일지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루지 스코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비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트랜스포머나 프리트레인드 랭기지 모델을 사용하는 비교 모델을 사용했고요. 두번째로는 질의와 문서 내 문장의 어텐션 스코어를 활용하는 비교 모델도 이랑도 비교를 해봤고요. 세번째로 이제 추가적인 질의응답 모델을 사용하는 비교 모델과도 제 모델이 얼마나 우수한지 평가를 해봤습니다. 첫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사전학습된 언어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단순히 질의와 문서를 이어붙인 트랜스포머 모델과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CSA 트랜스포머라고 음 질의문과 문서 내 문장의 어텐션 스코어를 요양문 생성에 좀 반영을 하는 그런 모델과 비교를 해봤는데 그런 모델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제안하는 이런 기법과 모델들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번째로는 사전학습된 언어 모델을 사용한 실험 세팅 입니다. 사전학습된 언어 모델을 사용한 실험 세팅에서도 비교 모델들보다 저희가 제안하는 모델의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보셔야 될 것은 일반적인 발트 모델 그러니까 사전학습된 언어 모델이 비록 사전학습된 언어 모델에 지리와 문서를 이어붙여서 입력을 한게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제안하는 이런 그래프 구조를 사용을 한게 이런 발트 모델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두 개의 질기반 문서요약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각 제가 제안한 기법들의 유효성을 평가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본 것은 인터렉션 레이어 그러니까 앞선 모델 아키텍처에서 인터렉션 레이어를 사용을 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콘텍스트 인코더랑 그래프 인코더를 적용을 한 모델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인터렉션 레이어를 사용을 하지 않은 모델보다 제가 제안한 인터렉션 레이어를 사용하는 모델이 성능이 훨씬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쿼리 어텐티브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의 유효성 평가를 수행을 해봤습니다. GNN 그러니까 그래프의 노드 임베딩을 업데이트를 할 때 다른 일반적인 유명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인 GCN GAT PPMP 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런 이 위에 세 가지 GNN 같은 경우에는 질의에 대한 중요도를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제가 제안한 GNN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질의에 대한 중요도를 개선을 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제안하는 쿼리 어텐티브 GAT 그러니까 질의에 대한 중요도를 반영을 하는 GNN이 성능이 훨씬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모델을 제안을 하고 다양한 실험과 평가를 통해서 제 모델의 우수성을 입증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는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성과 같은 경우에는 질이랑 문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질의 집중 의미 그래프를 제안을 했다는 게 제일 큰 성과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질의 집중 의미 그래프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그래프 듀럴 네트워크랑 모델 아키텍처를 제안을 했다는 게 두 번째의 성과입니다. 이런 제 연구들은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구글 피처를 스닙패즈의 예시처럼 아니 구글 피처를 스닙패즈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보시면 지식 그래프를 사용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만든 그래프랑 지식 그래프를 잘 연결을 한다면 더 나은 모델을 구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제 모델을 단순히 저는 이번 연구에서는 질의 하나랑 하나의 문서만 주어지면 요양분을 생성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멀티더큐먼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서에 대해서 확 요약 지리 기반 문서 다중 문서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비 그반 대화 요약도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 같은 경우에도 대화 같은 경우에도 대화 같은 경우에도 사람과 어떤 기계나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를 한다면 다양한 주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가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도 특정 주제에 맞는 요약분 생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면에서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연구의 한계점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지리집중 이미 그래프를 구성을 할 때 자연적 처리 툴 사용에 있어서 느린 속도가 첫 번째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 디펜던시 팔서를 사용을 한다던가 코렌프루언스 레솔루션 기술을 사용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사용을 했는데 그런 툴을 사용을 할 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 실험에서는 엄청 큰 사이즈 모델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진 못했는데 그런 큰 사이즈 모델에 대해서도 이러한 그래프 구조가 유효할지 그런 것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연구에 대한 발표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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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